안녕하세요 색스폰 연주자 김도한입니다. 자 오늘은 밴딩 드롭과 스쿱 그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밴딩을 가지고 곡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밴딩을 할 때는 우리가 한 두 가지로 나뉘기도 해요. 숏 밴딩이냐 롱 밴딩이냐 그 노래에 따라서 짧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길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롱 밴딩은 밴딩을 길게 천천히 컨트롤 할 수 있는 훈련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장윤정의 에가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런 노래에서 적용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롱 밴딩을 적용하기 이전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밴딩의 길이가 상당히 일반적인 밴딩보다 좀 길게 가져가는 밴딩을 롱 밴딩 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롱 밴딩을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키밴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애절하고 맛깔나는 트로트를 불기에서는 밴딩을 정말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. 근데 밴딩을 잘못하는 경우 정말 못하니만 안하니만 못한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정말 연습을 많이 하신 후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. 자 두번째로는 극혈의 샅집을 이용하여서 그 안에 숏 밴딩을 어떻게 넣는지 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숏 밴딩은 짧게 짧게 넘어가면서 그 음을 순간적으로 부드럽고 애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인데요. 숏 밴딩을 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군데군데 밴딩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. 근데 이제 부드럽게 잘 유연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밴딩이 확 티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따다 으아 따다 두두 이런 식으로 해서 숏 밴딩을 짧게 짧게 군데군데 넣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밴딩 처리를 해보시면은 좀 더 깔끔하고 되게 부드럽고 되게 애절한 연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 이 연습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기본 연습을 하신 후에 곡에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적용해 보신 것을 추천합니다.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밴딩 영상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어 영상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순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용문TV에서 트로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트로트를 잘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제가 이제 확인한 후에 열심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